어제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까진 아니지 우리 3시반이 들어왔나? 조식도 패스하고 푹 자다가 3시가 다 돼가네요. 지금 이제 첫 끼를 먹으러 간답니다. 바람이 조금 꽤 부네요. 그래도 춥진 않아요. 비도 오는데? 비가 오거나 말거나 너무 좋아. 오늘은 그냥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쉴 사람은 쉬고 수영장 갈 사람은 가고 멋대로 하기로. 다 같이 수영장을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일식. 손닭 그래. 그래, 이거 입어. 망고 쉐이크 앤 스프라이트. 수고하셨어. 나 같이 도면 짰어.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 응, 맛있다. 카레 맛있어. 나는 여기가 궁금해.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 아무것도 관심 없는 그... 지금은 루시아프리라는 곳이 있고요. 지금은 루시아프리라는 곳이 있고요. 밥 먹고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4시 48분. 5시 다 되는 시간에. 조금 날씨가 흘려서 멀리 안 가고 저희 숙소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되게 작고 가담한 곳인데, 아이들이 많고 가족 단위로 와서 많이 노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운수풀도 있고. 되게 넓어요. 너무 좋아. 팬입니다. 저는 시내에서 잘나오는 것 같아요. 호텔 방에서 자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불안경을 사고, 우린 다이어트 수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경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핵끊annen? 오일째 꼬리꼬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가 막 났다가 안 났다가 난리가 났네. 하늘은 계긴 했는데 자다 말고 그래서 수영장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틀란티스풀. 여기가 제일 넓고.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 제일 넓고 사람이 제일 없대. 오늘 컨셉이 약간 젖은 남자 스타일. 태양? 눈코잎 태양? 눈은 없어. 그렇대요. 하늘이 다 갔네요. 아 진짜 물 색깔 하나는 개 이쁘다. 아 바로 옆이네. 여긴 뭐하면 되지? 어 마리티스풀다 여기. 아틀란티스풀. 왜 난 여기도 좋은데? 마이티스풀. 오늘 왔다. 그 돛담배, 돛담배! 선셋 세일링을 할 예정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햇빛이 이정도라면 계속 날씨도 바뀌어요. 산나라라서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한다고 하네요. 아, 짜증나! 장인의 선 faced 내 집에서 누가 비 온다스 오늘. 짜잔 오늘은 무슨 코스튬이에요? 오늘은 약간 이렇게 거랑댕기 코스튬 저는 꽃가옷을 입고 입니다 어디로? 화이트 위치 그렇지 도담배 달아 흥정을 할거야 비싸다고 계속 깎아야지 오늘 조금 좋은 툭툭이야 비싸다고 비싸다고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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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하나 하는데 아... 너 담배 비싸다 세 명 네 몇 분? 몇 분? 30분 30분 가자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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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줘? 얼마 깎아줄거야? 500? 1인당 40분? 응 3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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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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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깎아준데 야 더 깎아준데 오빠 2천? 2천? 진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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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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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네 5분 아 오케이 여기 야 야 야 붐붐발 붐붐발 오케이 칠링 40분 30분 40분 오케이 지금 돈 줄해 저주면 어떻게 믿어? 계약금을 뭐라 하지? 얼레리 원다우전 레이더 원다우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오케이 오케이 바바이 땡큐 오케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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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스타벅스가 더 레드크랩 위치나 보고 스타벅스 가서 레드크랩 위치나 보고 스타벅스 이뻐? 고마워 뭐 먹을까? 딸나나 또나야 팁 달라고 팁 달라고? 오케이 하나 줄까? 오케이 얼마줘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쁘다고 한 거야? 야 예쁘다 그러고 팁 달라고 하면 해 언니 이뻐 팁 좀 더 어이가 없네 이야 그래도 해가 떴어요 이렇게 많아 우리가 달고 트는 과연 뭘까 어 신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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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와 이만큼 왔어 우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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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제 Anger 아 특산벅이 버거늘도 이뻐 불렴 불렴 와우 오늘은 거야 오색 노동현 녹차 하이프가 노선 아이스크림은 맛있는데 그 가루가 뭐지? 미수도 옆에 비케뿌린다 비케뿌린다 비케뿌 저희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편지가 나와 있었어요 방을 업그레이드 했을테니까 지금 짐을 다 싸서 연락을 달래요 몰라 이유는 모르겠고 여기가 아무튼 전기가 다 나간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풀어둔 짐들을 다시 다 싹 다 정리해야 돼 이거 언제 다 정리해 이게 호텔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야 어? 근데 제일 문제는 아리오빠에요 그래도 나랑 재범이는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질렀 편한데 저 호텔은 사봉팔방에 다 집어떤져 놔가지고 밤에 할 일이 생겼네 오늘 새 집 아 베란다가 와 이거 뷰는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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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